찰 ang 개어 타임즈 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팬더 쉐이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퍼셔드ver TV 의 고품격عت기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0 쉐이플 선생님이 뭐 워낙 좋아하시고 라지헤드의 뷰레트 이건 사실 뭐 선생님뿐만 아니고 수많은 내 팬더 팬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라지 헤드가 갖는 감성이 있구요 그리고 그 불렛이 딱 튀어나와 가지고 이걸 딱 보면은 괜히 뭔가 더 있는거 팬더의 어떤 막 그 질 풍노도의 시기를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기분이 좋고 반가운 그런 느낌입니다 누구는 잉베이 맘튼이 생각난다고도 하는데 저는 리치 블랙 모어 밖에 생각한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헤드머신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는 70 입니다 삼각형이네 이거. 그렇죠. 뉴 트래디셔널 시리즈의 팬더 재팬 2021 컬렉션의 70 스트라우터 캐스터구요 저희가 지금까지 뉴 트래디셔널 시리즈를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뉴 트래디셔널이 일반 생산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컬러옵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로스티드 넥을 탑재한 모델이 추가되어 있고 근데 그게 뭐 매 모델마다 규칙적으로 다 적용되는게 아니고 또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네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라인업이 하나하나 다 따라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었던 뉴 트래디셔널 라인들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저희가 했던게 뉴 트래디셔널 팬더 재팬 50 텔레캐스터가 저희가 8월에 썼는데 이게 이제 트래디셔널 2018년에 트래디셔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트래디셔널 2라고 얘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구요. 그냥 트래디셔널 시리즈가 새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 텔레캐스터 로스티드 넥이 있었는데요. 요게 74.5 를 받고 선생님은 바이카로 블루 저는 각종 향신료로 구워낸 로스티드 스테이크 네 요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60 스트라토캐스터 로스티드 넥이 있었는데 요게 76.5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야금야금. 선생님은 옷자림은 중년신사 저는 팬더 울렁증 특효 파란 알약 이렇게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뭐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이렇게 나왔었는데 헤드매칭으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와 올림픽 화이트가 있구요. 그리고 컬렉션에 이제 뭐 그냥 메이플과 헤드매칭, 노헤드매칭 다 있구요. 기본적인 그 컬렉션이 아닌 컬러들하고 그 이거 컬렉션 모델들하고 색상의 구성이 다르죠. 네 그리고 또 60 머스탱. 60 머스탱의 73.5 일본산 애완용 조랑말. 저는 설득력 있는 완벽한 마이웨이 이렇게 드렸었구요. 그 다음에가 60 재즈마스터 로스티드 넥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78이 나왔네요. 평균이. 선생님은 재즈블루스 락마스터. 저는 재주 부리는 재즈마스터 이렇게 드렸었구요. 점점 갈수록 70점대 후반 정도까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70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좀 다양하게 점수가 포진이 되어 있구요. 자 오늘 70 스트라토캐스터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152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선장 99cm. 무게는 3.13kg. 두께는 44플러스 1mm. 12플러스 디뜨레는 77mm구요. 바디에는 베이스우드,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유쉐입 넥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구요. 팬더의 빈티지 F스탬프드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의 41.02mm 네트 너비, 로즈우드 지판의 241mm 지판공열 반지름, 648mm 스케일 길이, 21 빈티지 프렛의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의 파이브의 픽업 셀렉트구요. 식스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 튜닝립으로 보구요. 어우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사리 어후 좋네. 마사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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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요. 깔끔하면서 하이 퍼포먼스도 어느정도 되고요. 기대가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깔끔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